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은 포렘에서 직접 사온 점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렘에서 샀는데 이마트에서 포렘에서 샀어요. 저렴한 가격이라서 399,900원 사이즈는 XS입니다. 85 사이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을 제거하고요. 지금 입어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시보리가 있어서 정말 편해요. 시보리가 있어서 편하고 매우 빵빵한데 되게 빵빵하고 따뜻한 편입니다. 주머니에는 단추가 있어요. 주머니에는 단추가 있어요. 실리카겔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한번 보죠. 요런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